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사 노트북 마스터 시간으로 윈도우 11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는 윈도우 11 설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오래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루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컴퓨터 이름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 PC 오른쪽 속속 누르시고요. 이 PC 이름 바꾸기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영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설치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나중에 다시 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컴퓨터 더블 클릭하시고요. 점 3개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시고 파일 탐색기 열기를 내 PC로 설정하시면 보기에 조금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표시줄 설정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에 작업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켜져 있는 것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이라고 하셔도 되고 UAC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알리지 않음으로 하면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알리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한 단계 위쪽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다음은 제어판으로 가시고요.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라고 치시면 전원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노트북인 경우에는 균형 조정으로 권장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고성능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판에서 키보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키보드 클릭하겠습니다. 재입력 시간이 보통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입력 시간을 짧게로 하고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우스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위쪽에 세 번째 포인터 옵션이 있는데 포인트 정확도 향상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빠르긴 하지만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정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개인 설정을 누르시면 테마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색을 눌러서 모드 선택을 다크로 설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순명하게 눈에 필요 없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본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에 해당되는 건 더보기에 설명과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롬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으로 검색을 하셔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셨다면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하실 프로그램은 반디집이 되겠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R집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R집 사용하지 마시고 반디집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치할 프로그램은 팟플레이어 64비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는데요. 팟플레이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게 되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환경 설정 들어가시고 왼쪽에 소리를 클릭하시고요. 노멀라이저 잔향을 클릭하시고 재생시 노멀라이저 사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치할 프로그램은 Everything이 되겠는데요. 파일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인데 내 컴터나 탐색기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설치할 프로그램은 Ear Trumpet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요. 스토어를 들어가시고 검색해서 Ear Trumpet이라고 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래쪽 걸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 열기를 누르시면 보기처럼 설명이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소리 볼륨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제공하는 볼륨을 누르시면 보기처럼 조금 불편한데요. 트럼펫에서 제공하는 볼륨을 보면 윈도우 10처럼 직관적이고 편하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weak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역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미 다운받았기 때문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설치를 하지 않고 직접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추가정보 누르시고 실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파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바탕화면에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시고요. 압축을 푸시고 실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노멀 모드 다음 동의 다음 설치 마침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설정할 것은 윈도우 11에서 클래식 메뉴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걸 누르시고요.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요. 현재는 윈도우 11의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다시 부팅을 하게 되면 윈도우 10의 메뉴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내리시면 데스크톱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웹서치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요. 현재 윈도우 11에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빙의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트위크에서 설치한 프로그램 설정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윈도우 11에서 보여주던 메뉴가 아니라 익숙한 윈도우 10의 메뉴가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정했던 건 검색을 클릭할 때 오른쪽에 보이는 보기 싫은 뉴스라든지 여러가지 설명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릴 경우에는 트위크를 실행시켜서 체크된 부분을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 설정과 윈도우 11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좋을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것들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컴퓨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11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설정을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